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나 딩겐? 나는 인간이 아니야? 취향존중? 힌트요 제 마음이 내 마음 맞아? 아니야? 아니야? 제 마음이 건 내 마음 아니야? 맞는 걸로 해주시면 안 돼요? 모르겠어요. 영국? 저요?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죽음? 왜 그래요? 맞아요? 아니에요? 말을 잇지 못한다. 그러니까 너 평생 갈 거야? 이런 건가? 일생 가 거야?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? 동공지진? 고날이자? 고날이자? 대답이 답도 없다. 아, 최고 애정? 아!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. 네! 다 맞힌 것 같은데요? 아닌가요? 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아침에는 난 난 난 사랑합니다. 네 톡 쏘는 뉴스 뉴스에이드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핑왕 루이에서 백마리 역을 맡았던 임샘입니다. 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좋은 연기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또 만나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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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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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